에헬프 직전기 있잖아요 시원이 무서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에헬프 직전기 한번 당겨보고 잠겨있었느냐 어? 나 못 들어가는데 너랑? 나 못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 잠깐만 나니? 내가 뚱뚱해서 못 들어가는게 아니라 들어갈게 뭐 모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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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ed 동공자 시원히 왔어요! 시원히 왔어요! 루비루비루브! 사람을 고문했고? 이런 거 처음 본다!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 이거야? 무당이 갈라갔는데? 잠깐만! 자, 방귀 털어놨으면 진작 털어놨겠지! 방귀 털어놨으면 진작 털어놨겠지! 이런 식으로 모두로 만졌다 이 시iksi 자, 우랑 전체 기점 올라간다 어휘 저건 두개인데 물론 다른 무당들은 그렇게 신뢰하거나 그러진 않아 비싸워 이 ㅆㄴ 천만남이 주먹질하게 만드네 이 ㅆㄴ 천만남이 주먹질게 만드네 이 ㅆㄴ 천만남이 주먹질게 만드네 오와 ㅆㄴ 형아들 욕해서 미안한데 뭐야? 움직임 같은데? 기저 하다 아 ㅆㄴ 천만남이 주먹질게 만드네 아 ㅆㄴ 천만남이 주먹질게 만드네 이놈의 문을 여기만 달린다 눈이 여기만 달린다 문을 열어놓고 갈게. 쭉 들어가 볼게. 저기서 발속이 난다. 쭉 들어가 보자. 와 진짜 뭐가 있는거야. 저기 거꾸로 뭐가 있을까. 누구 계세요? 아이씨 왜. 가형이? 김가형? 가형. 시현이 지나가요. 아 근데 진짜 뭔가 돌아다니긴 한다. 시발 범방. 시발 범방. 시발 범방. 시발 범방. 1층하고 2층. 여기가 1층이지. 유리. 유리 파손주의. 아 이것만 봤는데 있는거 진짜 개소름. 한국말은 대단해. 혹시 뭐가 있을거 같겠지. 여기가 두려운거. 아. 아. 저기 철문 있네. 아닌가? 철방은 딱 져서 하나밖에 없네. 어? 나와. 진짜 한 대 막히시네. 나와.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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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꺼져. 여기가 제일 심하네. 여기가 심하네. 여기하고 다 여기 있는데. 예. 여기. 동생이. 여기가 저쪽으로 가보자 게이미홀킹 발 소리가 왜 들리지? 사람 소리가 왜 들리지? 잠깐만 가보자 확인해보자 아 이거 부족하구나 이거 진짜 문장이 쓴건데? 여기 왜 부서있을까? 여기 왜 부서있을까? 지금 여기 들어가자 절대.. 소리가 나온다면 바로 카메라 보는거야.. 진짜 거짓말이야.. 잠깐만.. 누구야? 난 뒤가 없는 사람이야. 아이씨 배우가 아니겠지? 그지? 소리? 난 뒤가 없는 사람이야. 그지? 저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고를 하는 건가? 들어가봐야 돼 근데 저 부저 귀신 쫓는 부저가 아니야 아마도 근데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지 저렇게 대놓고 붙여놓진 않아 그래서 그 의미도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아니 뭔 소리야? 아이지? 견고는데? 그죠? 이 방은 없어요 저쪽으로 가볼게 미쳐 미쳐 피아니야 피아니야 뭔가 긁은거같아 이 정도면 97년도에요 30년 넘었다고? 97년도? 97년도? 여기 좌측이서 여기가 원인이 아닌가? 여기 계세요? 큰 것 같아 진짜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거 갑자기 떨어뜨리면 안 돼요 실례합니다 잠깐만 후레시가 천연가고 나가니까 저기서 눕히자 일단 여기 여기를 아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 여기를 안전 포인트로 만듭니다 코스토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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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지금 코스토박스 이거 끼고 있는 상태였어 진짜 그거 아세요? 원래 수업 버튼 눌러야 되는데 얘 지금 수업까지 눌린 거? 코스토박스 코스토박스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거야 왜 여기서 떨고 떨고 이렇게 왜 자꾸 의심을 해 왜 자꾸 의심을 해 코스토박스 이렇게 안나왔면 스 bed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 저건 캐스팅이 여기있네 아이씨.. 대단해 아니.. 봐봐 불을 켜볼게 아니 봐봐 진짜 봐봐 얘가 소금 뿌렸잖아 소금 뿌리는데 발소리가 나는거야 차가차가 움직이는 소리 그래서 오우씨 고스트박스가 켜지고 아주 소리나고 고스트박스 막 안하고 아니 어차피 내가 주작 그걸 안한다는걸 알아 각도가 지금 할수도 없는 각도고 이쪽 라인인데 그치? 좌측이 아니었어 바깥쪽은 아니었어 안쪽에서 놨어 안쪽에서 이 세트는 저는 조금씩 이러면서 아 이 세트는 아 지금 제트는 그쪽 그런지 무슨 이 세트는 그치 직수 저거 원래 없었어 진짜 없었어